하동규 씨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이 표정이. 이 표정이 하동규 씨 만났을 때. 이 표정이 수진분이네. 자. 아니, 이거 껄껄. 이거 껄껄 하잖아요. 그냥. 아, 잘 와. 기술 용사로. 아니, 이렇게. 근데 또 하동규. 없는 여왕들. 어? 하동규 또? 아, 대박. 여봐요. 밝게 좀 웃어요.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하동규 씨 운대요, 이제. 어떠세요, 지금? 한턱 쏴야 되겠다, 진짜.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참 여러분 많이 힘드신다 보다. 아니, 왜 슬퍼게. 그런 하동규 씨의 욕력이. 아, 승통력 맞네. 하동규 씨, 행사 잡읍시다, 군대. 아니, 보니까. 구속력이 진짜 하동규 씨가 많아. 앨범 내야 돼, 빨리. 자, 저희가 이제 5시가 되면은. 저희가 한번 찬스를 한번 써봐야죠. 찬스로 해야죠, 찬스로. 어? 왜? 왜? 뭐 이래? 왜? 왜! 왜! 왜? 왜? 감사합니다.